어디가 개선됐겠지 뭘 어디가 개선됐겠지 뭘 어디가 개선됐겠지 어? 어디가 개선됐다 이거 어디 어디가 개선됐잖아 이거 다 개선됐잖아 이거 다 이거 다 넓게 해놨네 이렇게 하면 존네 이렇게 합니까 상소를 안 하면 안 돼 내 차도 4조라니까 이제 점점 좋아지지 네 보호 이사에 새 친구가 한 명 들어왔어요 에디슨 모터슨에서 나온 네 화이바 화이버드 차량이고요 2017년씩 이게 아마 오늘 나왔던 걸로 압니다 오늘 내일 차가 들어오니까 오늘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 사실은 오늘 나왔고요 아이고 이게 엔진오일 냉각수 냉각수가 좀 흘렸네 얼었네 얼었네 흘려서 원래 엠블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엠블럼이 없네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 에디슨 모터슨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뭐 내부는 사양이 똑같고요 다른 거 다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약간씩의 변함이 있었네요 지금 지금 타는 애들이 지금 타는 애들이 지금 타는 애들이 뺑미라 돌아간대잖아 지금 타는 애들 이리 좀 좀 털이 없었고 그냥 타는 애들